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식량을 마련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만 6천여 년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중동의 티그리스강은 페르시아만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가는 물길을 냈고 유프라테스강과 함께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알려진 거대한 땅에 용기를 형성했습니다. 기후가 점점 온화해지면서 수력과 채집을 하던 인류의 조상들은 자연을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한 부족은 들판에서 저절로 자라는 풍부한 곡물을 채집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는데 밀은 어떻게 자랄까? 이 간단한 질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의 발단이 됩니다. 야생의 밀과 호미를 다 먹어버리는 대신 일부를 따로 두기 시작했고 그것을 땅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수천년 전에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로써 수력 채집인이었던 인류는 농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 새로운 생활 방식 덕분에 앞날을 계획하고 식량을 보다 규모있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일 좋은 씨앗들을 골라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류는 자연의 영향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사는 인류가 자연의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차원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5천년에 걸쳐 농사는 초순달 지역에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중국을 비롯해 인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의 농사 방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곧 세계의 주요 식물이 세계의 주요 작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밀, 쌀,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이 세 작물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주식입니다. 하지만 발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고고학자들이 농사가 수렵 체질 생활보다 힘들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최초의 농부들이 정착한 후 인류는 작아졌습니다. 남자는 평균 키가 177에서 167로 10cm 줄어들었고, 여자는 159에서 154로 5cm나 줄었습니다. 농밭에서의 반복적인 노동은 관절염으로 이어졌고, 지속적으로 당분이 든 달콤한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충치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물을 많이 재배할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 발전에 있어 또 한 번의 중대한 진전이었습니다.